40대 중반의 남자 그리고 39살의 여자 로제와 폴 둘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자유를 사랑한다는 점이죠. 분명 그녀를 사랑하지만 평생 매워 살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마음이냐구요? 그녀의 이 독백이 모든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에게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식으로 늙어가라고 선고를 내릴 권리가 없었다.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다시 가져왔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둔 전편을 듣고 오시면 더 좋구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제는 거실 소파 위에 길게 누워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천천히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하역장에서 자기 회사의 트럭들이 돌아오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전나절을 보내느라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말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점심시간에는 시만프랑 이상의 손해가 나는 사고를 철회하기 위해 닐로 출발해야 하지 않았던가. 폴은 식사를 치우고 있었다. 그 테레사 일은 어떻게 됐지? 로제가 물었다. 무슨 테레사? 밤벤데시브이 말이야. 오늘 아침 그 여자 이름을 생각해냈지. 왠지 모르지만. 일은 잘 됐어. 내가 전부 막기로 했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요즘 당신에게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였어. 폴이 대답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나를 더 괴롭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니 내 생각엔 그저...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폴? 로제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바로하고 푸른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는 것 같았다. 폴은 그를 진정시키고 그야말로 그가 남자 중에 남자라고 그가 그녀를 몹시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리라.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았다. 당신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야.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쁜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아니 내 말은 당신에 대해 어떠냐는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맞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눈빛의 그녀를 현관 앞에 놓아둔 채 떠나온 그 전날 밤 이후 자신이 줄곧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신경이 쓰였다. 폴은 망설였다. 로제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므로 아마도 지금이 그와 그런 이야기를 할 좋은 기회일이라. 하지만 지금 그녀는 기분이 좋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있었지만 그는 너무나 지쳐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물러나기로 했다. 아니야 로제 이따금 좀 외롭고 늙은 것 같고 당신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난 행복해. 당신 행복해? 행복해? 그럼. 로제는 길게 몸을 뻗었다. 그녀가 자기 입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루 종일 그를 쫓아다니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바란 것은 그뿐이었다. 알다시피 내게 닥친 이 모든 자질구려한 사건들은 그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그럼 알지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있는 로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어린 아이 같았다.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육중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서는 당신 행복해라는 유치한 질문이나 던지다니 그가 그녀에게 한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고 그의 곁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폴 알다시피 당신 없이는 그가 말했다. 알아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폴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서 자신의 가슴 위에 다시 얹었다. 폴은 책을 펼쳤다. 한 시간 후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고는 그 빌어먹을 트럭들에 대해 깡글이 있기 위해 춤추고 술 마시러 갈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폴은 졸음이 왔지만 어떤 이유로든 로제의 욕구를 거스를 수는 없을 터였다. 로제는 생제르맹 대로에 있는 새로운 지하장소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곳의 실내는 작은 공원처럼 꿈매져 있었고 어둑했으며 스피커에서 남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제 난 매일 밤 놀러 나오는 게 힘에 부쳐 자리에 앉으며 폴이 말했다. 내일은 아마 백살쯤 먹은 것 같을 거야. 오늘 아침에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녀가 시몽을 기억해낸 건 바로 그때였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녀는 로제에게 몸을 돌렸다. 오늘 아침에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시몽이 그녀의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시몽이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이쪽은 페르페 씨? 이쪽은 반벤베시 씨? 폴이 남자들을 소개했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군요. 이건 정말 좋은 징조예요. 시몽이 말했다. 그러고는 상대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등받이 없는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로제가 기분이 상한 듯 앉은 채 자세를 바로했다. 당신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당신을 만났던 게 꿈이 아니었을까? 하고 자문했죠. 시몽이 다시 말했다. 그는 두 눈을 빛내며 어리둥절해하는 폴의 한쪽 팔 위에 손을 얹었다. 저기 자리를 잘못 찾은 것 같수만 로제가 끼어들었다. 혹시 결혼하신 건가요? 시몽이 폴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군요. 그러자 로제가 큰 소리로 응대했다. 이 친구 정말 짜증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자네를 원래 자리로 데려다줘야겠군. 시몽은 로제를 응시한 다음 이윽고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마신 것 같군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깨달았죠. 인생에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정말 아무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하시오. 그리고 그만 가주시죠. 그냥 둬. 폴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사람은 불행한 거야. 우리 모두 이따금 지나치게 마실 때가 있잖아.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러니까 그 테레사의 아들이야.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충격을 받은 듯 로제가 외쳤다. 로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시몽은 그의 팔 위에 고개를 내려놓았다. 이런 정신 차려요. 젊은 양반 우리 함께 한 잔 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불행을 모두 털어놔봐요. 내가 잔을 가지고 오겠어. 여기 뭐 하나 시키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그러자 폴은 상황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고 느꼈다. 로제와 이 특이한 청년 사이에 벌어질 대화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유쾌해졌다. 시몽은 고개를 들고 로제가 탁자 사이를 어렵사리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기 저 남자는 진짜 사나이죠? 저는 건강한 생각을 지닌 저런 원기 왕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두렵답니다. 전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폴이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머리카락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촛불의 불빛에 그의 얼굴의 음영이 두드러져 보였다. 이 젊은이의 모습은 너무나 멋졌다. 옆 테이블에서 여자 둘이 행복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정말 우습게 됐군요. 오늘 아침부터 전 사과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군요. 저는 아무래도 시원찮은 녀석인가 봅니다. 심홍이 말했다. 잔 세 개를 갖고 돌아온 로제가 누구든 그 지경이 되는 때가 있노라고 중얼거렸다. 심홍은 자기 잔의 술을 길게 한 모금 마시고는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 곁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점차 그의 존재를 잊어갔다. 다만 폴은 이따금 고개를 돌려 얌전한 어린아이처럼 그녀 옆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꼰했다.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심홍은 순순히 몸을 일으켰지만 즉각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그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결정했다. 로제의 자동차 속에서 심홍은 잠이 들었다. 폴의 어깨 위에서 그의 고개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그는 쎅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차창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폴은 결국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야 했다. 그러자 그의 머리의 무게가 그녀의 손에 완전히 실렸다. 클레베가에 도착하자 로제는 차에서 내려 차를 한 바퀴 돌아와 차 문을 열었다. 조심해 폴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로제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몽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밤 폴을 데려다 준 로제는 그녀의 집까지 올라왔다. 그가 잠이 들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바람에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정오 폴이 쇼인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속고 흉상에 모자를 씌우는 것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은 아니라고 디자이너를 설득하고 있을 때 시몽이 들어왔다. 사실 시몽은 5분 전부터 가판대 뒤에 모습을 감추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숨어있기 때문인지 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는 늘 숨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혹은 혹은 습진에 뒤덮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왼손을 다양한 형태로 비틀어댔는데 그 행동은 상점 안의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는 분명 정신분석이 필요했다. 적어도 그의 어머니의 주장은 그러했다. 쇼인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폴을 바라보면서 시몽은 애초에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다면 그는 아마 두 번째로 받게 될 거절을 피할 수 있으리라. 어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그는 어리석은 품내기처럼 행동했다. 그는 엉망으로 취해버렸고 아주 무례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던가 가판대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그는 몸을 돌려서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눈길을 던졌다. 문득 그는 그녀에게서 모자를 그 기다란 핀들이 꽂힌 그 모자를 잡아채는 동시에 그녀 일로부터 그녀를 끌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새벽부터 일어나 행인들의 시선을 받으며 쇼윈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그녀를 끌어내고 싶었다.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 중 몇몇은 무릎을 꿇고 속고 흉상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녀에게 욕망을 느끼리라. 그는 그녀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느끼며 길을 건넜다. 그는 사람들의 눈길에 이미 질리고 지친 그녀가 좋은 기분 전환 거리라도 만난 것처럼 자신을 맞아주리라고 상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건조한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을 뿐이었다. 누굴 위해 모자라도 사러 오셨나요? 그가 우물쭈물하자 디자이너가 애교 섞인 어조로 그의 편을 들었다. 손님께서는 아마 폴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기 앉아서 우리가 일을 좀 끝내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폴이 촛대를 옮기며 말했다. 저분은 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시몽이 다가왔다. 저라면 그걸 왼쪽에 놓겠습니다. 조금 뒤에 그쪽 이죠. 그 편이 더 도발적으로 보일 거예요. 폴은 한순간 화가 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런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는 이미 역할을 바꾼 뒤였다. 그는 멋진 장소로 애인을 만나러 온 청년의 역할 감각이 있는 청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감탄은 조만간 폴과 그 사이에 농담거리가 되리라. 저분 말이 맞아요. 그 편이 훨씬 더 도발적으로 보이는데요. 디자이너가 말했다. 도대체 뭘 도발한다는 거죠? 폴이 냉정하게 반문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 시몽은 혼자 웃기 시작했다. 어찌나 유쾌한 웃음이었던지 폴은 그 웃음에 말려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기분이 상한 디자이너가 한쪽으로 비켰었다. 효과를 더 잘 보기 위해 쇼윈도에서 한걸음 물러서던 폴은 마침 그녀쪽으로 다가오던 시몽과 어깨를 부딪혔다. 시몽은 길목에 서서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보세요. 해가 떴어요. 그가 꿈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물방울이 맺힌 쇼윈도를 통해 가을에 회안으로 가득 찬 햇살이 도련한 열기를 품은 채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폴의 몸은 햇살 속에 잠겨있었다. 그렇군요. 해가 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높은 보도 위에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동시에 기대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가 몸을 뗐다. 당신은 이제 가서 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배가 고픈걸요? 그렇다면 가서 점심을 드세요. 혹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녀는 그녀는 망설였다. 조금 전에 로제는 전화로 틀림없이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맞은편 바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몇 가지 물건을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햇살의 호소에 카페의 타일바닥이나 대형 상점의 복도가 따분하게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 이미 누래지긴 했겠지만 그녀는 풀밭을 보고 싶었다. 전 풀밭을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가시죠. 저의 낡은 차를 가져왔어요.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죠.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방어 태세를 취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풋내기 청년과 교회로 나가는 건 아마도 지루하리라. 두 시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 근처의 불로뉴습도 괜찮습니다. 그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조로 제안했다. 혹시 지루해지시면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온갖 것을 다 생각해두었군요. 저 사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웠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과드리러 온 거예요. 뭘요.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마련이죠. 폴이 친절하게 말했다. 그녀는 외투를 걸쳤다. 폴은 옷을 무척 잘 입는 편이었다. 시몽이 차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이 뜻밖의 점심 초대에 자신이 언제 좋다라고 대답했을까 궁금해하며 차에 올랐다.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타킹이 걸리자 그녀는 조그맣게 짜증 섞인 소리를 냈다. 아마 당신 여자친구들은 모두 바지만 입나 보죠? 전 여자친구 없는데요. 그가 말했다.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죠?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를 놀려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소심함과 대담함 때론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진지함과 즉흥성의 결합이 유쾌하게 느껴졌다. 저렇게 신비로운 태도와 나직한 어조로 모르겠다고 하다니 그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전반적으로 무관심해진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아마 제 본질 그 자체일걸요? 친절하지만 지나치게 낭만적인 여자친구를 한때 사귄 적이 있었죠. 그녀는 마흔 살 먹은 남자에게 어울리는 듯한 이미지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다. 마흔 살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란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음산했고 이를 악문 채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죠. 잠에서 깨자마자 독한 담배를 피워댔고요. 그리고 사랑이란 피부의 접촉일 뿐이라고 제게 말하곤 했답니다. 폴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죠? 그래도 제가 떠나자 울더군요.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긴커녕 겁이 났어요. 그가 덧붙였다. 숲에서는 젖은 풀 냄새 쭉쭉한 나무 냄새가 났다.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운 시몽은 서둘러 차를 돌아 문을 열어주었다. 폴은 근육을 긴장시키며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할리를 빼먹고 놀러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몽은 칵테일 한 잔을 주문했고 폴은 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을 생각하면 당신은 물을 마셔야 해요. 저요. 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겐 용기가 좀 필요하기도 하구요. 당신이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추스르고 기운을 내야 하거든요. 식당은 거의 비어있었고 종업원은 성격이 까다로운 친구였다. 시몽은 입을 다물고 주문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폴은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침묵이 의도적인 것이고 그가 이 점심 식사 때 할 이야기를 생각해 두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언제나 은밀한 생각들로 가득 차있는 그런 사람 같았다. 갑자기 시몽이 입을 열었다. 그 편이 훨씬 더 도발적이네요. 그는 조금 전 만난 디자인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폴은 깜짝 놀라 웃음을 떠뜨렸다. 늘 그렇게 사람들 흉내를 잘 내나요? 네 뭐 서툰 편은 아니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들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군요. 제가 어머니 흉내를 내면 당신은 저를 버릇없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죠. 저기 저 오른쪽 위에 세틴을 사용하면 분위기 있고 따스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폴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똑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만난 당신의 친구는 아직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는 어쩌면 제가 흉내 내지 못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폴이 빙글에 웃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전 부모 덕에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소일거리나 찾아다니는 그런 응석바지 풋내기일 뿐이죠. 당신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신 거예요. 이 점심 식사 말입니다. 시몽의 목소리에 담긴 공격적인 오조에 폴은 정신이 들었다. 로제가 다른 일로 바쁘대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는 서글픈 오조로 말했고 그녀는 그 오조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머지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몽은 어떤 친정사건의 재판 과정 전체를 흉내냈다. 그는 한참 변론의 흉내를 내다가 어느 순간 몸을 일으키더니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는 폴을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당신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이 죽음의 이름으로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는 포도주를 한 모금 길게 마셨다. 폴은 반박하지 않았다. 무시무시한 선거로군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가장 지독한 형벌이죠. 저로서는 그보다 더 나쁜 것 그보다 더 피할 수 없는 것을 달리 모르겠어요. 제겐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사람은 없죠. 전 때때로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난 두려워. 나는 겁이 나. 나를 제발 사랑해줘. 그런 말들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녀는 의지와는 달리 속내를 털어놓았다. 순간 그녀는 자기 방에 침대 맞은편 벽면을 떠올렸다. 커튼이 쳐있고 유행진한 탁자가 놓여있고 왼쪽에 작은 옷장이 있는 그 벽을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았고 앞으로 10년은 더 바라보리라.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운 상태로 로제 로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늙어가라는 선고를 내릴 권리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 자신조차도 지금 당신에겐 제 모습이 어젯밤 모습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더 딱하게 보이겠죠. 시몽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면 이게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한 청년의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연한 빛깔의 눈동자에 가벼운 혼란을 담고 그녀 앞에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매끈한데다 표정도 너무나 간절해서 그녀는 하마터면 그 얼굴에 손을 얹을 뻔했다. 아니에요. 전 그저 그저 그런 생각을 하기엔 당신이 너무 젊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나친 사랑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 좀 걸을까요? 지금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가을이 아주 부드럽게 포로의 가슴에 차올랐다. 젖은 다갈색 나뭇잎들이 서로 뒤엉킨 채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팔을 잡고 있는 이 말없는 청년에게 애정같은 것을 느꼈다. 이 낯선 청년이 일시적이지만 그녀의 동반자가 되어 한 해의 마지막에 황량한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산책의 동반자든 인생의 동반자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애정을 느꼈다. 그들 무척 다른 동시에 아주 가까운 그들이 그녀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는 데에 대한 감사같은 것이었다. 생활이 윤택해지자마자 헤어졌던 전 남편 마르크의 얼굴과 그녀를 몹시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제의 얼굴도 떠올랐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생기를 주고 표정을 바뀌게 하는 유일한 얼굴이었다. 한 여자의 삶에 세 명의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모두 좋은 동반자들 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지 않은가. 혹시 우울하세요? 시몽이 물었다.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전 저는 말입니다. 시몽이 짓눌린 듯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당신을 잘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신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폴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날이 저물었다. 그녀와 차를 한잔하기 위해 로제가 전화를 했는지도 몰랐다. 그랬다면 그녀는 그 전화를 놓친 셈이었다. 로제는 토요일에 출발해 시골에서 주말을 보내자고 했었다. 그녀는 그 전까지 일을 다 끝낼 수 있을까? 로제가 아직도 그러고 싶을까? 혹시 그 말은 그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명백하게 여겨지는 순간 사랑이 그리고 밤이 그에게서 끌어낸 충동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로제가 그녀의 집을 나서는 순간 보도 위에서 그 자신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존재라는 강한 자유의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그를 잃고 말리라.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어 고맙고 언젠가 전화를 걸어주면 기쁘겠노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시몽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는 자신이 몹시 지치고 서툴게 느껴졌다. 이번 일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깜짝쇼였다. 로제는 나이트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려 담배를 찾았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조그맣게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들은 그 일이 끝나면 늘 담배를 피운다죠? 그것은 그리 독장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로제가 여자에게 담배값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매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오늘 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우리가 알게 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고 당신은 그 쉐럴이란 남자와 헤어지지도 않았잖아. 쉐럴 씨는 내 직업상 필요한 사람이고 난 좀 즐기고 싶었어. 이해하지? 로제는 이 여자가 함께 자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말을 쓰는 그런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근데 어째서 하필 나야? 그 칵테일 파티에는 아주 멋지고 젊은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젊은 애들은 계속 이야기만 해대는 걸? 그런데 당신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 장담컨대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찾기가 어렵거든. 그녀는 무척 예뻤다. 그녀의 좁은 머릿속은 삶에 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온갖 시시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 그가 좀 더 졸랐다면 여자는 그에게 세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런 점에 흡족함을 느꼈으리라. 언제나처럼 그는 그 자신이 그토록 접촉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이질적인 이런 아름다운 육체가 불명확하고 편협한 작은 두뇌의 지시를 받으며 삼 한가운데를 거리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측은함과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분명 부드러운 사람일 거야. 당신처럼 덩치가 크고 거칠어 보이는 사람은 마음씨가 부드러운 법이거든. 여자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가 대답했다.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쉐렬 그 사람이 얼마나 지루한지 만약 당신이 안다면 우리 1박 2일로 어디 여행 가면 어때? 토요일과 일요일에 말이야. 싫어? 시골에 가서 커다란 방을 잡고 꼼짝 안고 방 안에 있는 거지.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턱을 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목에서 핏줄이 파닥거리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동안 그를 응시하던 바로 그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고 해. 어서 지금 당장. 당신도 좋다고. 좋아. 그는 대답하면서 그녀를 끌어당겼다. 여자는 킬킬거리며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사랑도 어리석게 이루어질 수 있군 하고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폴은 폴은 전화를 받았다. 그래 그거 참 유감이네. 어쨌든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 이제 그녀에게 주말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 로제가 이번 토요일 현지 동업자와 일을 하기 위해 릴에 가야 한다고 알려온 참이었다. 아마 그 말은 진실이리라. 그녀는 늘 그의 말을 사실로 치부했다. 대개는 두 사람이 함께 가곤했던 호텔과 여기저기에 피워져 있던 난로와 조명 냄새가 살짝 풍기는 방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로제와 함께했다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상상해보았다. 그와의 산책 대화 저녁 식사 그리고 긴 밤시간 서로의 곁에서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는 일 그녀는 전화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친구와 점심을 먹을 수도 있었고 저녁에 누군가의 집으로 브릿지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이틀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혼자 보내야 하는 일요일이 몹시 싫었다. 가능한 한 늦은 시각까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로 분비는 영화관에 가고 아마도 누군가와 함께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그 흐트러진 침대를 아침 이후 정지에 있었던 듯한 그 느낌을 맞닥뜨려야 했다. 로제는 내일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러 나가리라. 어쨌든 그녀에겐 정돈해야 할 일. 어머니가 늘 고내온 전형적인 할 일이 있었다. 여자로서의 삶에 수반되는 그런 수많은 자질구리한 일들이 그녀는 막연히 혐오스럽게 여겨졌다. 시간이란 마치 길들여야 할 한 마리 나태한 짐승 같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에 취미가 없다는 것이 거의 안타깝게 여겨질 지경이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고 경솔하긴 하지만 오래 사귄 친구라도 되는 듯이 방어해야 하는 때가 있는지도 몰랐다. 벌써 그런 시기에 이른 것일까? 그러자 그녀는 뒤에서 커다란 한숨소리가 벌써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들려오는 듯했다. 토요일 2시 그녀는 반덴베시 부인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다행히 부인이 도빌에 가있지 않다면 오후에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끌리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마치 가족들을 피해 일요일에 사무실에 나가는 남자 같군. 그녀는 생각했다. 반덴베시 부인은 가벼운 복통 증세가 있었고 몹시 따분한 것 같았다. 부인은 그녀의 제안을 두 손들어 환영했다. 폴은 각종 견본을 챙겨 클랩에 가로 갔다. 반덴베시 부인은 뾰루지 몇 개가 도둔 얼굴로 실내복을 걸친 채 손에 에비앙 생수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문득 폴은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지닌 그녀에게서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 걸 보면 시몽의 아버지가 무척이나 잘생긴 사람이었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다.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번 날 밤에 카페에서 아드님을 만났답니다. 폴은 전날 시몽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말은 더 붙이지 않았다.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도 잠깐 놀랐다. 부인은 즉각 순교자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녀석이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애 내게 통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물론 돈 문제 빼고요. 게다가 술을 참 좋아하죠. 아드님이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진 않던데요. 폴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시몽의 매끄러운 얼굴과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는 안색을 떠올렸다. 아드님은 참 미남이에요. 안 그런가요? 반덴베시 부인은 생기를 띠며 앨범 몇 개를 꺼냈다. 앨범에는 시몽의 아기 때 사진과 두 뺨을 넘는 영국식 모자를 쓰고 조랑마를 타고 있는 사진 중학교 교복 차림에 약간 얼떨떨해 보이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시몽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에게서 머리들 때가 있는 법이죠. 부인이 어머니로서의 서글픈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폴이 예의바르게 대답했다. 이 천을 좀 봐주시겠어요 부인?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테레사라고 불러요. 부인은 폴에게 상냥해져서는 차를 대접하고 질문을 퍼부어댔다. 폴은 로제가 20년 전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둔한 얼굴에서 어떤 매력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으나 허사였다. 그러면서 폴은 부인과의 대화를 일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테레사는 막무가내로 주제에서 벗어나 여자들끼리의 속내 이야기로 돌아가곤 했다. 늘 그랬었다. 폴의 얼굴에는 안정되고 자족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상대에게서 요란한 수다를 끌어내곤 했다. 당신은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리겠지만 알 거예요. 반덴베시 부인은 말을 시작했다. 환경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폴의 폴의 귀에는 더 이상 부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로 인해 떠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폴은 지금 부인의 모습이 전날 시몽이 흉내내던 것과 꼭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줍은 성격 때문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시몽에겐 어떤 직관력이나 냉철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에게는 뭐라고 했던가?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에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하지 않았던가? 시몽은 실제로 그녀 자신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해 그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왠지 화가 치밀었다. 그녀의 귀에는 옆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몽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시몽은 그녀를 보고 못이 바뀐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기쁨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그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다. 제가 때 맞춰 왔군요. 두 분을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전 그만 가봐야겠어요. 폴은 즉각 그곳에서 나와 도망가고 싶은 충동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집으로 가서 책 한 권을 들고 틀어박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시간이면 그녀는 로제와 함께 길 위를 달리고 있어야 했다. 라디오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며 그와 함께 웃음을 떠뜨리거나 때때로 그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운전자 특유의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엑셀을 밟아대는 로제 때문에 겁에 질려 있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문까지 바래다 드리죠. 시몽이 말했다. 문에 이르자 폴은 시몽에게 몸을 돌리고 그가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 그녀는 그에게 얼굴빛이 나쁘다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시간이면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앞까지 배웅 해드려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들은 층계를 내려갔다. 시몽은 말 한마디 없이 그녀 뒤를 따라왔다. 맨 아래 층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층계가 어두웠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커다란 층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으로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그쪽 당신 뒤에 있어요. 시몽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더니 그녀를 향해서 다가왔다. 폴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머리 왼쪽으로 한쪽 발을 뻗어 전등을 켜고는 머리 오른쪽으로 다른쪽 팔을 뻗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팔 안에 갇힌 샘이었다. 저 가봐야 되는데요. 그녀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대답 없이 몸을 굽히고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묻는 것 아닌가. 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려왔다. 그녀는 당혹감을 느꼈다. 심홍 절 보내줘요. 이러면 곤란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두어 차례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의 목덜미 너머로 정적에 쌓인 서글픈 계단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장난꾸러기 심홍씨 이제 절 그만 가게 해줘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길을 비켜주자 그녀는 잠시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걸음을 옮겼다.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난 폴은 문 아래 편지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과거에는 푸른 쪽지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던 속달 우편으로 그녀는 실제로도 그 편지가 시적으로 여겨졌다. 그도 그럴 것이 맑은 11월의 하늘에 다시 나타난 태양이 그 순간 그녀의 방을 따뜻한 빛과 음영으로 채웠던 것이다. 오늘 6시에 프레엘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제 이른 죄송했습니다. 시몬 시몬에게서 온 편지였다. 폴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웃은 것은 두 번째 구절 때문이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구절이 그녀를 미소짓게 했다. 그건 17살 무렵 남자애들에게서 받고 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다. 분명 그 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겠지만 대답을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 삶의 이런 단계에서 누가 대답을 기대하겠는가 그런데 그녀는 과연 브람스를 좋아했던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져서 와 빠져드는데요 앞전에 읽은 부분과 다 합쳐서 보면 한 전체의 4분의 1 정도 읽어드린 것 같아요. 아마도 저작권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희망하신다면 조금은 더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아마 새해 첫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4년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고 또 건강하게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올 한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